영천 오션 일지입니다. 나이스 보디 자 후반전 여울코스입니다. 앞으로 고생이 많다 티샷 때문에 고생이 많아 후반전 시작했습니다. 잘 할 수 있나? 아 시원하니 진짜 좋네.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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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먹었다가 딸딸하네. 뭐 먹었는데. 술이 약해져서. 아이구 참네. 내 없이 술만 잘 먹더만. 내 있을때면 술이 약한 척하고. 와. 슬로픽이야. 잡은 고기는 불리텅이 안한다. 와우 잘 쳤다. 잘 쳤다. 타이틀 2번. 여분이 좀 잘 맞았어. 굴러서 다 갔네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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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. 우와. 잘 붙였는데 세명쓰리용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 세명쓰리용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나갔다 아 아까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따기 경사 경사가 오른데 고전 왔구나 으 으 으 으 으 아니 여기서 내리막이야 꼭 공 나누고 정교에서 일로 와봐봐 아니 일단 공을 놔 놓고 이쪽으로 와봐봐 여기서 한번 봐봐 경사가 어떤가 아니 이게 저기 오르막이 아니잖아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자 내리막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면 치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게 해야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너무 셌잖아 이 바보야 저거는 내리막이 맞는 것 같은데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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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내리막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치고 나서 안들어가는거 알았다 가자 처음에 고르쳤어야 되는데 원대로 하면 저게 넘겨야지 그런데 그래 아이고 자 드라이버 한번 쳐라 갔어 여울 2번 홀 롱홀입니다 롱홀 와 멋지다 멋지다 와 이야 진짜 한 6개월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으 으 으 나도 화풀하는데 궁디 넣는것 좀 피워야되나 궁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괜찮아 괜찮아 저거 공간있어 가보겠습니다 야 4개 공 쫄롬이 다 있네 아 넉넉하게 여유있게 파이블리턴은 넘어왔습니다 예 저 오버누드 야 진짜 4명이 이래 일식선선생에 공이 왼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는 안되고 그 라이트 쪽으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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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있는 라이트 쪽으로 두 번쩍 두 번쩍 두 번쩍 두 번쩍 라이트 쪽으로 가야돼 그 방향으로 가야돼 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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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고샤 아 아 이제 흘러내렸구나 어 됐다 됐다 벙커전이다 땡겼자 그래서 이게 훅라이잖아 발끝 내리막 그래서 이쪽을 봤는데 어 이쪽을 봤는데 오른쪽을 봐야지 아 그래 모르겠다 나도 구샷 아 아이고 내 옆에 오겠다 흐흐흐흐 나중에 저 홀은 원은 할수도 있다 할순 있지만 어렵지 배는 안땡겨? 응 이제 뭐 상처는 좀 안 흘렀어? 응 그래 약간 간질간질 하겠네 어 한 50 나오나? 어 그쯤 되겠다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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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까지 아이 아 잘생겼네 진짜 안된다 세다 이것다 응 아잇까? 물이 맞춰러 갈게 할게 아까 차가 오피실까 공주올 뿐 공주올 뿐 멋지다 잘했다